어머님은 편찮아서 현재 병원에 누워 계시지만 아로니아 농장을 방문하니 꽃들이 곧 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 사실 염려가 많이 됩니다. 올해는 아로니아 가격이랑 FTA 체결 전반적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로니아 꽃이 너무나 만발하여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. 또한 그 사이에 심어져 있는 마늘은 너무나 상태가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